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BK 파트너스 및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컨소시엄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89% 가량을 확보했습니다. 공개 매수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은 컨소시엄이 공개 매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 법인이 전체 거래가는 주식수 가운데 65.1%에 당하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컨소시엄이 최종 확보한 우호 지분은 기존 최대 주주 소유 지분 등을 더하면 약 89%에 달합니다. 컨소시엄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예상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며 유동 주식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